KB 뉴스입니다. 울산의 학업 중단율이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 전국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은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율이 0.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울산교육청은 대안교실 활성화와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업 중단율은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부적응과 질병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비율입니다. 울산 지역 치킨과 커피, 한식 등 대표적인 창업업종의 전망이 모두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국 7대 광역시 창업기상도에 따르면 울산은 세계 주요 업종의 창업기상도가 모두 나쁨을 기록해 타지역에 비해 여건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기상도의 나쁨은 지역 업종의 성장률, 이용 비중, 운영기간 등이 하위 수준으로 창업이 위험하다는 의미이며 울산은 6개월 후 전망에서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습니다.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팀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와 육아 환경 조성,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행복주택을 지역 거점 서비스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남구 신정동 공관 어린이집 등 7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낙과 배를 판매합니다. 이날 판매되는 배는 태풍으로 낙과된 서생배 중 상태가 좋은 것으로 10kg 한 상자에 1만 5천 원씩 1인 3상자로 제한해 판매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차를 타고 오면 구매할 수 있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풍은 태풍으로 지역의 성게임을 démocrated으로 인생 때는 세상에 여ieurバイegen 우리 전부Ag화의어대 changer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